착각하기 쉬운 문제입니다. 어느 가족에 자녀가 두 명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. 다른 한 명도 남자일 확률이 뭘까?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략 1분의 2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두 명인데 한 명이 남자니까 다른 한 명도 남자일 가능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?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른 한 명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래서 확률을 2분의 1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. 이걸 착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한 명이 남자죠. 한 명이 남자다.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별이 들어가야 되고 자녀가 두 명 있다 부터 생각하면 자녀 두 명의 선비를 보면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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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또는 여자, 남자, 여자, 여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, 여자다. 그거는 일단 빼야 됩니다. 왜 빼야 됩니까? 한 명은 무조건 남자라고 했으니까. 한 명은 무조건 남자라고 했다. 그러면 여자, 여자인 경우를 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. 전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. 그래서 분모가 3이 되는 거죠. 분모가 3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된다.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